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엣지 브라우저에서 지금 로그인된 거를 로그인 정보를 완전히 좀 삭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엣지 브라우저 제일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개인 여기 점 3개가 있는데 점 3개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보면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설정을 누르고요 설정을 누른 다음에 프로필이 있죠 프로필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점 3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거를 누를게요 제거를 누르면 프로필 제거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즐겨찾기라든가 기본적으로 바로가기가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 삭제가 되어져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가 보면 이걸 눌렀을 때 다시 로그인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것조차도 조금 삭제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윈도우 키를 누릅니다 윈도우를 누르고요 거기에서 또 설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계정이라는 게 있죠 계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메일 및 계정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계정 추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하고 삭제하고요 삭제를 했더니 완전히 삭제가 되어졌는데요 이거 한번 또 눌러볼게요 아 이제 제가 원래 있던 것이 완전히 지금 삭제가 되어져 버렸네요 이번 시간은 엣지에서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 들어갔던 로그인 이력 그리고 이메일 이력을 완전히 삭제를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